안 돼! 음! 맛있다! 가위바위보까지 쓴다! 가위바위보! 와아아아아아악! 와아아아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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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런 식으로 이제 복불복이 되는 거예요? 둘 셋! 와아아아아악! 무서워서 어떻게 해요. 배너에 들으면 까나리는 아니겠지.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? 진짜 저희한테 왜 이러세요? 그냥 골로 보내시는 거 아니에요? 이건 시작에 불가인가요? 시작이... 시작이 불안한데. 저는 뭐야?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? 한번 꺾어볼까? 해엑! 해엑! 야 방금 끄덕이셨어! 끄덕이셨어! 아 근데 어떡해 이게 계속 끓리는데. 방금 한 정이라고! 이러지 말라고! 하하... 안 돼, 안 돼, 안 돼. 태환이 형 어릴 때 콩을 많이 먹었대. 난 무조건 100만 팔로우가 필요해. 억, 이, 억, 이! 에너지님 대박나자! 네요! 아 웃겨서 못 하겠어. 너무 놀랐어. 웃겨서 못 하겠어. 우리 아주 호락호락할 줄 알아요? 심오기 생각보다 더 좋아요.